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민법을 담당하는 정동섭입니다. 강의 계획서 보셨죠? 강의 계획서는 11월 12월은 7주 정도로 될 거고 한 주당 테마는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걸 위주로 해가지고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은 거의 대분들이 기초 입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본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요.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리고 교재는 아직 안 나왔는데 다음 주 중에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재는 대략적으로 보셨죠? 설명을 거의 대분들이. 안 보셨나요? 교재? 앞으로 나올 건데 교재 내용은 이 형태예요. 지금 이 형태가 PPT로 작업이 돼 있는데 교재는 기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 지문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전부 다 옳은 지문이에요. 이게 원래는 OX 지문을 하려고 했다가 저는 옳은 지문 전체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OX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워서 다 옳은 지문이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확인 문제예요. 기출 문제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패턴. 이게 한 테마인데 민법은 총 56개의 테마로 되어 있어요. 한 테마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론이 되어 있고 지문이 있고 확인 문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 형태로 만약에 내용이 나갈 거고 이 형태를 갖다 놓은 게 지금 이거예요. 지금 PPT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린트가 이 PPT입니다. 책 내용이 나오면 보실 건데 다른 건 아니고요. 저는 OT는 그렇게 앞에 황전 선생님도 했었고 김명료 선생님도 했었고 했으니까 민법도 기본적으로 패턴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냥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 민법이 여기만 있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 자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책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진 책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 다음에 그제 계속 수업을 해오고 있거든요. 이 교재로. 그런데 모두 학생들은 다 만족을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전체가 워낙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오면 될 것 같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원래 OP를 하면 이렇게 탁탁탁 OT를 하면 나오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그런데 저는 그거 없으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 딱 세 개만 하고 바로 본 수업 들어갈게요. 저는 질질 끄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수험생활은 다른 건 없어요. 그냥 합격이 목표거든요. 합격하는 게 목표고 학원 수업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수험생들이 모두 합격하는 게 목표가 돼요. 원래는요. 여러분들 여기 오는 이유가 합격하려고 오는 거 아닌가요. 그게 목표니까. 다행히 다른 보통 짧은 시간에 이걸 합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들어본 줄 알아요. 수업을 들어보면 왜 그게 가능한지를.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첫 번째는 딱 이게 이거예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라고 하는 건데 우린 시험을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시험을 짧은 시간에 답을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해를 먼저 하시고 암기하시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암기할 건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와 암기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어 있으면 암기가 되어 있는 거고 암기가 되어 있다면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암기는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답은 찾을 수 있어요. 암기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오지선다의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그 이유가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민법은 40문제가 나오는데 이 40문제 중에서 24문제만 문제를 맞추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40개 정도의 강의를 해주긴 하지만 40문제 강의를 하지만 못 받아들여요. 이걸.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다 맞출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24개 이상만 맞으면 된다. 부동산 학교로는 황 전 선생님이 해주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시면 되고 민법은 나를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24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거든요. 24개는 무조건 맞으면 합격이 되는 거니까 너무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시면 된다. 굳이 이걸 구별해가지고 공부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다만 그건 있죠. 이해가 먼저 되고 암기를 나중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암기를 해놓으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시간 내에 빨리빨리 풀 수가 없어요. 원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게 그게 이제 하나가 이것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제가 말할게요. 이건 암기해 주세요. 이건 빼세요 할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건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거 하나만 할게요. 보통 중개사를 준비하겠다 그러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간에 보통 자기 나름대로 강의 계획이라는 걸 짜요. 그래서 강의 계획을 해가지고 나이가 있는 분들은 자기 방이 따로 없잖아요. 책상이 없으니까 식탁이 있죠. 식탁 옆에 어딘가에 붙여놔요. 강의 계획서라고 해서 아니면 식탁에다가 요 유리 뜨들고 밑에다가 넣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거 같는데 강의 계획서를 내가 공부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짜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1년짜리 계획포다라고 하는 거 있죠. 계획서 같은 걸 안 짜도 돼요. 그냥 우리가 어차피 올해는 10월 25일 날 시험을 볼 확률이 높거든요. 이게 10월달 마지막 토요일이기 때문에 근데 합격자 발표는 10월 26일 정도 될 거에요. 이게 합격자 발표는. 그래서 보통 시험은 10월 25일 정도 예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1년 계획을 짜놔봐야 이게 못 따라가요. 그냥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무계획이 계획인 거지 괜히 계획표를 짜놨다가 민법은 1시간 복습하고 학계로는 1시간 복습하다 보면 대려 스트레스만 받아요. 내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굳이 계획을 짜지 말고 그냥 요즘들은 그냥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하루 1일치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요게 목표가 어디냐. 저녁이다. 저녁 밤까지 좀 잘 버티면 된다. 하루하루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법은 오늘 수업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하지 마시고 내일 일어날 거 아니야. 눈 뜰 때. 눈 뜰 때 제가 강조했던 거 테마 두 개만 해가지고 오세요. 일주일 동안 그것만. 너무 막 꼭 가서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씻고 1시간 정도 복습하고 주무셔야 되겠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되는 대로 하세요. 알겠죠. 되는 대로. 그래서 만약에 교재가 있으면 들고 다니면서 읽어도 되고요.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 갈 때 또는 회사 출근할 때 시간 나는 대로 반복해서 강조했던 부분만 보시라고. 그래도 충분히 24개는 나오는 거니까. 그 정도 맞게 강의는 해요. 다만 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세요. 가장 이 스마트 민법이 민법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민법이 민법뿐만 아니라 어제 공시법 그 다음에 학계론들 봤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게 어떤 거냐면 보통 수험생들이 11월 12월 입문과정 기초과정을 하다 보면 내용만 해요. 내용만 하는데 실제 어떻게 시험이 나오고 어떤 형태로 나온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한 테마가 끝날 때 지문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테마가 끝날 때마다 이 내용이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상당히 좋은 이점인 것 같아요. 막연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니까 하루하루 그냥 오늘 했던 거 내일 좀 아침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한 시간 하세요 복습을. 복습이 좋아요? 애습이 좋아요? 저는 그런 거 따지진 않아요. 뭐 애습할 수 있으면 하지만 못할 거예요. 복습과 애습 중에 어떤 게 좋아요? 그러면 민법은 복습이 좋습니다. 복습이 그게 좀 약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마지막인데 웬만하면 이건 절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가 아니고 지금은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다 친해져요. 그런데 3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보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점수를 비교하게 돼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20개 맞고 누구는 24개 맞으면 좀 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건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내 점수 내가 가면 되고 나는 24개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만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애쓰지 말라고. 너무 잘 보이려고 아셨죠?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꼭 부탁하는 건 출석은 웬만하면 좀 하세요. 출석은 꼭 하시라는 거. 내가 이건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출석만 잘해도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합격하는 데 거의 지장 없을 거예요. 아마 전국의 합격률이 가장 좋은 게 이 김포중앙이에요. 정말로 가장 합격률이 높아요. 이게 입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요. 아마 뒤져보세요. 주변 사람 물어보면 어디 학원을 가도 돼요? 어디 빨간색 노란색 큰 의미 안 준다고요. 여기를 가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살고 있는 연고지가 그러면 혜택 받은 거예요. 멀리 안 가도 되잖아요. 이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오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각각 선생님 믿고 가시면 돼요. 제가 부탁드린 건 이것밖에 없어요. 오티 끝. 수업합시다 이제. 길게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중개사 민법 공부방법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자료 복습하세요. 용어에 낯설지 않게 하세요. 매일 반복하세요. 다 똑같아요. 그거 시간 낭비. 가성비 가장 높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프린트 1페이지 보시면 돼요. 저는 전자 칠판을 사용하긴 한데 웬만하면 판서를 씁니다. 이 판서를 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자 칠판을 쓰면 내 나름대로는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 판서를 하기면 딱딱 소리가 나서 잘 안 자고 집중도가 높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쓰시면 되고요. 들어보면 알겠지만 웬만하면 메모는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동그라미 쳐요. 이거 별 표시요. 다 가르쳐 드리니까 그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린이 다르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거 한번 봐볼게 이제 공부합시다. 첫 번째 테마 1번이 권리변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테마가 56기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그런데 7주 동안 우리가 할 거잖아요. 7주 동안 하는데 곱하기 테마 2개만 할 거거든요. 하루에 2개씩이면 2, 7, 14, 14개 테마가 되잖아요. 그런데 3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14개 테마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10월 25일 날 시험을 볼 때에 100%라고 당담하지 못하지만 99% 이상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테마만 골라가지고 할 거예요. 그리고 1월부터 우리가 다음에 코스가 들어갈 때는 전체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부담을 없애지만 반드시 나오는 테마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테마를 할 거니까 어제 들어보고 그제 들어보니까 OT가 너무 긴 것 같아요. 늦게 온다? 자기만 아웃해요. 그러면 아셨죠? 그러니까 손해니까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시라고. 일찍.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고.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테마를 하려면 기본 베이스는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리변동은 원래 테마에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올해 시험에 나올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X예요. 그런데 얘를 모르면 뒤에 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잠깐 단어만 좀 가볼게요. 법률 용어가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그 말도 했었는데 어깨 있죠. 어깨. 어깨들. 야, 묻어보러 그러면 뭐예요? 자기들만이 쓰는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단어는 뭐예요? 죽여보러.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뭐라고 써요? 묻어보러 글다고. 이해 돼요? 그럼 민법은 민법 나름대로 용어를 쓰겠죠. 그런데 그 용어를 빨리 습득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네이버 창에다가 검색창에다가 동시 이행 항변권 이렇게 써요. 동시 이행 그다음에 항변권이라고 해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법률 용어를 모르겠으면 동시예요. 같은 시 이행한다고 항변은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이행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요. 그럼 이걸 검색창에다가 동시 항변권이 뭘까 하고 딱 때리고 검색을 하잖아요. 나오면 다 법률 용어예요. 다시. 머리 쥐내려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짓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체크했다가 다음 주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냥 검색하고 그러지 말라고. 검색해봐야 그 자체가 법률 용어예요.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못 따라가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보시라고. 자 그러면 봐요. 원래는 민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법 안 써도 돼요. 총칙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물권법이다라는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계약법이라고 하거든요. 계약법 그다음에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내가 가짓수를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요. 시간이 아까워서. 저는 가성비가 무진장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가성비를 무진장이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투자금의 인프트와 아웃트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개사 합격을 했어요. 10년간 공부해서. 그렇죠. 가성비가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뭔가 합격자 발표가 되면 교수님마다 댓글을 달아요.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감사해요. 87점 받고 합격했어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끝허리에 꼭 쓰세요. 연도를 10년간 공부해서.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합격이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하지만 가성비가 높아야 되거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출석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민법총칙을 볼 거거든요. 민법총칙은 물권과 계약법의 하나의 공통점을 모아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물권법도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물권이거든요. 이 물자가 있고 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물권이 뭐냐. 듣기만 하세요. 이게 물건이란 말이에요. 물건. 이 물자가 물건에요. 물건을 뭐라고 했냐면 직접 지배를 합니다. 직접 지배를 해서 플러스 뭐냐면 물건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수익할 수 있고 필요 없으면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을 가지고 있어. 그럼 뭐예요. 사용하죠. 내가 들어가서 월세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필요 없으면 팔아넘길 수 있죠. 이건 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용하죠. 수익하죠. 버릴 수도 있죠.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게 바로 물건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본떠요. 물자 가져오고 권자를 가져와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물건이라 그래요. 물건 그럽니다. 그럼 물건이 뭐냐 그러면 물건을 뭐하는 거예요. 그냥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래요. 지금 내가 줄였죠. 다시 해볼까요.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 입맛에 맞으면 돼요. 왜 음식에다 미원을 세 스푼 넣어요. 내 마음이야. 왜 내 맛에 입에 맞아. 건강 그건 둘째치고 내 입에 맞다고 그럼 되는 거라고. 그럼 물건이 뭐예요. 물건을 그렇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꼭 이걸 넣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꼭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자 봐요. 이때 물건이 뭐가 있냐 이거죠. 물건이 뭐가 있을 것 같아. 자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한자로 운동할 때 이걸 써요. 운동 운동장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그럼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럼 뭐가 돼요. 동산이 되는 거고 안 입을 자 써볼까요. 이건 뭐가 돼요.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부동산이거든. 그럼 사람은 동산이에요. 왜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대불리에 사람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산 부동산을 가릴 수가 없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는 거야. 아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네. 그럼 이걸 가볼게요.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동산을 직접 지배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과 동산의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물건 그래서 물건을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럼 자 여기에 물자잖아. 그렇죠. 이 물자가 뭐예요. 물건이에요. 그럼 여기 권자죠. 그럼 뭐겠어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게 합성어라고 이게 압축시켜가지고 그래서 누군가 오셔가지고 물건이 뭐예요. 그러면 물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연상법이란 말이에요. 굳이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계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번 이게 물건이에요. 그럼 물건은 나중에 이 권리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여덟 가지 물건이 있다고 여덟 가지가 그냥 대충 해볼게요. 물건은 당사자가 함부로 창설을 못해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해볼게요. 웃긴 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거 법정이라는 거야. 이게 법정주의라는 거야. 그러면 법정주의가 뭐겠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주의 이게 법정이에요. 줄여 쓰는 거야. 단어가 줄여 써서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물건은요. 물건은 물건 뭐가 되는 거야. 물건은 뭘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주의 물건 법정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물건은 당사자가 함부로 창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기본적으로 자 그럼 이 물건 법정주의는 어떤 게 대표적이냐 나중에 점유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점유권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책상과 의자에 점유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점유권은 가지고 있는 걸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도둑놈이 물건 훔쳐왔죠. 자전거 그럼 도둑놈이 점유권 있을까 없을까 이쪽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자동차 밑에 주차장에 파킹했죠. 내 영역 안에 들어가 있죠. 그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뭐 있어요. 내 물건 있죠. 가지고 있죠. 점유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게 점유권을 배울 거라고 그럼 두 번째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은 어떤 걸까요. 소유권은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 그럼 도둑놈은 내 거란 걸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도둑놈은 점유화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왜 소유권은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돼. 근거가 그런데 도둑놈은 훔쳐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은 점유권은 있지만 뭐는 없다. 소유권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을 배운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배워요. 땅지자 윗상자 전봇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전봇대에 있는 거 있죠. 고압탑 그렇죠. 그게 다 지상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그 다음에 지역권은 눈에 보이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전세하고 전세권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너 어떻게 사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전세금 3억에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런다고 그 친구한테 전세권이라고 할까요 전세 살아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보통은 전세 살아요 그러거든요. 그 전세와 전세권은 다른 개념이에요. 전세는 임대차를 말한다고 임대차 임대차 월세가 없는 임대차 그런데 원룸이나 오피셀 사면 보증금 천만원 이천만원 월세 내잖아요. 걔는 월세가 있는 임대차 그런데 전세금 3억을 냈고 살죠. 그렇죠. 그건 월세가 없는 임대차 그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는데 유치권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가끔 길거리 지나다 보면 유치권 행사 중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세탁소에다 세탁물을 맡겼어요. 그럼 세탁비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겠지 세탁소 사장님이 세탁비를 안 줘. 안 준 상태에서 세탁물을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탁비를 못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채권자 입장인 세탁사장님은 그래서 세탁비를 줄 때까지 세탁물을 너의 물건을 줄 수 없어. 이게 인도거절이에요. 그 인도거절권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유치한다 그러는 거야. 유치 인도거절권은 그럼 유치권은 돈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야. 심적 압박을 가해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너 돈 안 줘? 그럼 난 네 물건 못 줘. 이게 유치인 거야. 유치.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우스갯소리로 미용실 가서 파마를 했는데 파마비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안 주면 뭐라고 했어요? 머리를 놔두고 와야 돼요. 미용실에서는 머리를 유치할 거니까. 그게. 유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질권인데 질권은 간단히 얘기하면 전당포예요. 전당포. 그래서 물건을 맡기고 뭐라고 했어요? 돈을 빌려온 다음에 쓰고 원금과 이자를 주고 물건을 찾아오는 게 전당포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전당포에다 맡길 수 있나요? 없나요? 맡기질 못해. 왜? 움직이질 않으니까.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는 동산을 중개해요. 부동산을 중개해요. 부동산, 토지 건물, 공장, 상가. 그래서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동산만 대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당권은 내가 말 안 해도 너무 잘 알죠? 10명 중에 6명은 저당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8가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1, 2, 3, 4, 5, 6, 7, 8가지 이게 뭘로 정해져 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거의. 지켜야 되는 규정들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8개 중 몇 개만 시험 보는 거야? 총 7개만 우리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앞뒤가 있다가 점소, 지지, 전, 유, 저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그냥 놔둬도 그냥 외워지거든요.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물건이 뭐라고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물건은 뭘로 정해져 있다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법에 의해서만 물건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기출 지문 관습이라는 게 있어요. 관습법 관례상 인정되는 물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은 민법의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남의 땅에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묘를 쓴 다음에 20년 동안 관리를 해요. 제사도 지내고 벌초도 하고 그러죠? 그럼 그 묘가 차지하고 있는 기지 땅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줬어요. 그게 관례상 인정한다고 해서 법의 규정은 없지만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물건은 법률 규정 이외에는 창설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OX X가 되는 거야. 관습법에 의해서도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최근의 기출문제입니다. 두 번째 계약인데 계약을 먼저 하기 전에 이걸 먼저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들어가 볼게요. 이 계약이 아니라 원래는 계약법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매매는 많이 하죠. 값과 의리 집을 이렇게 사고 팔아요. 값과 의리 집을 사고 팔 때 집 내 집을 1억에 사세요. 청약을 하겠죠. 청약 사라고 제시하는 게 청약이에요. 여러분들 나오고 결혼해 주세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청혼 그게 청약이에요. 계약 결혼도 계약입니다. 알겠죠. 계약은 언젠지 깨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깨고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자유로움 그렇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승낙하겠죠. 승낙 그럼 청약과 승낙이란 두 개의 의사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게 계약이거든요. 자 그런데 계약이 되면 이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물건을 넘기는 사람이잖아요. 물건을 넘기는 사람 이걸 넘길 도자를 써가지고 매도인 이렇게 불러요. 매도인 넘긴다. 그럼 이 사람은 물건을 받는 사람이지 받을 숫자를 써가지고 얘를 뭐라고 그래요. 매수인 그래요. 넘긴다 이건 뭐예요.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받는다 매도인 매수자 그래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매매가 성립될 때 이 상황입니다. 매도인은 어떤 권리를 갖게 되죠. 권리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권리 이 값이 의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냐고. 권리가 권리가 뭐예요.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돈 이게 대금이라고 할까. 1억 1억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억을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의무가 생긴단 말이야. 의무는 뭐가 생겨요. 집을 넘겨줘야지. 재산권 이전. 소유권 이전. 그러면 이걸 좀 고급지게 해볼게요.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이걸 채권이라 그래요. 채권 채권 의무를 뭐라고 그래요. 채 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채권이 어떻게 되고 채무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가끔 가다가 갑의 권리가 어떻게 돼요. 갑의 의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같은 동의어처럼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무관하다고. 그러면 반대로 의리란 매수자 있죠. 매수자는 어떤 권리가 생기는 거죠. 권리가 뭐가 되는 거야. 집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의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는 대금 매매 대금 돈 줘야지 1억을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권리를 채권이 되고 얘는 뭐가 돼요. 채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양쪽 모두 다 뭐가 있어요. 채권 권리가 있는 거고 양쪽 모두 다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는 거지. 그렇죠. 양쪽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걸 왜 쌍 방이라 그래. 쌍방에 뭐가 있다. 채권이 있을 수도 있고 쌍방 모두가 뭐가 있는 거야. 채무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쌍권 계약이라고 하거나 쌍 무 계약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계약 가면 매매 계약을 쌍무 계약 쌍권 계약 그럽니다. 그러니까 쌍권이라 해도 괜찮고 쌍무라 해도 상관없는데 발음상은 쌍권보다는 쌍무가 더 편해요. 그래서 쌍무 계약 쌍무 계약 그러는 거지 쌍권 계약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야. 그럼 자 봐요. 지금 갑이란 사람은 매도인은 의리란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청구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이에요. 채권인데 자 정의해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채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채권이 뭐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행을 아니면 극부를 뭔가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권리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채권이라 그래요. 채권이라 그래요. 물건은요. 사람이 그냥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야. 사람이 안 나오죠. 근데 여기는 뭐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죠. 이걸 채권이라 그래요. 내가 올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버스를 탈 거거든요. 그럼 버스를 타면 계약은 이루어지는 거야. 운송계약이라는 게. 그럼 기사 아저씨는 나한테 채권을 가져요. 무슨 채권을 가져요? 요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고. 반대로 승객은 고객은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목적지까지 태화하다 달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다고. 권리가 있다고. 그럼 운송계약도 결국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이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법이 그거예요. 그러면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채권이.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요구할 때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원인이 야! 너 돈 줘. 그냥 지나가는 사람 자꾸 무조건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약속을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죠. 지금 둘이 약속한 거 아닌가요? 매매가 되면 나는 집을 달라고 나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걸 약정 채권이라 그래요. 약속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된 거야. 그럼 약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계약이야. 계약. 계약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되는 거라고. 또 하나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 안 되지만 수업 끝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둘이 약속했나요? 야! 나 쳐. 그럼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게 하고 약속하고 교통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약속 없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이라는 걸 청구한다고. 사람이 사람에게. 그건 어디 나온 거야? 약속한 게 아니죠. 그건 법에 정해져 있어요. 750조에 불법행위라 그래요. 불법행위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이 정해져 있다. 이걸 뭐라고 법정 채권이라 그래요. 그럼 약정채권 법정채권 채권의 발생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 거라고. 그럼 우린 지금 이 중에 뭘 보는 거야? 이걸 안 보고 약정채권 뭐예요? 계약을 보는 거라고. 계약. 그래서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채권 발생 원인 중 하나를 보는 거라고. 지금 채권 누군가 누군가에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채권이죠. 그 근거를 보는 거라고. 계약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걸 지워볼게요. 이렇게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왜 계약법을 배우는지 몰라요. 계약법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이게 채권이라고. 그럼 채권에 발생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발생 원인이 뭐냐. 그게 두 가지. 하나가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고 또 하나가 뭐예요? 법의 법률 규정 법정이라고 할게요. 그냥요. 법정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라고. 이 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불법행위라고. 여러분들 맨날 불법행위 불법행위 마당 쓴 거거든요. 이게 750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범위는 아니에요. 왜? 중개업이라는 것은 계약을 중개한 거지 법에 규정된 걸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이 계약이 총 15개 계약이 있는데 이 중에서 중개업과 관련된 계약이 세 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 매매 계약 그 다음에 교환 계약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15개 중 이 세 개만 시험을 봐요. 나머지는 안 봅니다. 그게 계약법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물권하고 여기 물권법하고 계약법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 말을 한다 직립보행 이게 공통점이잖아요 남자 여자 그건 구별이지 그럼 이 공통점을 모아놓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민법 총칙이에요 이게 이거 총칙이 그럼 민법 총칙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공통점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권법은 아까 지상 봐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매매 보이죠 여기 매매 보이신가요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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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교환계약 징여 합병 상속 저당권 전세권 전혀 배운 적도 없어 전세권이 뭔지 저당권이 뭔지를 배운 적이 없는데 민법 총칙 첫 시간에 이게 나온다 이 단어가 나온다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던 단어를 끝이 보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점을 그럼 민법은 이런 케이스예요 어디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고 넓어지고 좁아지는 개념이 아니고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이 너희들 다 알지 해놓고 출발을 한다고 그럼 여기 전세권 매매 교환 같은 걸 모르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공부하죠 한 페이지도 못 나가 그냥 패스해라고 패스해서 끝까지 온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같은 말이 또 반복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회독 2회독 3회독 하면서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무 부담같지 말고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단을 가볼게요 저기 테마 1번이 권리변동이잖아요 자 봐요 그러면 권리가 변동이 된다 그랬거든요 권리가 변동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권리가 뭐가 있나요 권리가 우리 두 가지 권리밖에 본 적이 없어요 방금 봤어요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가 물과 권리잖아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럼 또 하나가 뭐였어요 채권이 있다고 그럼 여기다가 민법 총칙이죠 공통점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민법 총칙에다가 물권변동이라고 써주면 채권이 서운해예요 나는 빼냐고 그럼 여기다 채권 변동이라고 쓰면 물권이 서운하겠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공통 단어가 뭐예요 권리야 그래서 권리변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물권법에 가면 뭐라고 불러요 물권변동 그렇죠 계약 채권에 가면 채권 변동 그래요 그럼 변동이 뭐냐 이 변동이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나지 나대지라고 하는데 이걸 그럼 여기다가 갑이 건물을 하나 올립시다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했어요 라고 한다면 갑은 소유권이 발생이 돼야 안 돼요 없던 권리가 발생이 되잖아 소유권이란 권리 건물 새로 지은 거니까 그렇죠 출생 출생 이게 그래서 이게 소유권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살다 보면 필요 없으니까 또 팔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팔았네 누구한테 의뢰게 매매로 넘어가면서 소유자가 바뀌었어 이걸 뭐라고 불러요 변경이라 그래 변동보다 변동보다 작은 개념 변경 변경 그래서 아 권리가 변경됐네요 이렇게 근데 천재지변님도 있잖아요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오셔가지고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소멸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권리가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되는 거 있죠 이걸 총칙해서 뭐라고요 권리변동 그래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물권이 물권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면 뭐라고 불러요 물권 변동 그럼 채권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면 뭐라고 불러요 채권 변동 그래요 근데 민법총칙은 공통이니까 그럼 물권 자 여기에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야 변경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 있죠 이걸 총칙해서 그냥 권리변동 그러는 거야 사람으로 친다면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과정이에요 생로병사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테마에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게 나오죠 여기 한번 봐볼게요 교재 보실래요 자 이렇게 권리변동이다라고 할 때 이 권리가 뭐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제는 물권하고 채권밖에 없다 이게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잖아요 아마 끝어리에 생로병사 써져 있을 거야 그렇죠 이게 올해 셈에 나올까요 안 나와 하지 말라고요 지금 머리 무거우니까 그럼 봐봐 발생이 나오죠 여기 발생 나오고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가면 변경 보인가 넘겨보세요 PPT 변경 나오죠 그 다음 밑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소멸 발생, 변경, 소멸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걸 하잖아요 하루는 해도 못해 이거 하지 말라고 패스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건 요건데 여기 보면 요거 말고 넘겨볼게요 그냥 넘어오시면 법률행위 종류 보이신가요 테마 2번에 테마 2번에 테마 2번에 보시면 법률행위 종류 너무 폐지수를 너무 넘겼나요 보이신가요 거기다 빨간색 별 표시 세 개를 해놓으세요 이거 중요해요 올해 이거 별 표시 다섯 개 갖다 놓으셔도 괜찮아요 별을 다섯 개 그리지 마요 알겠죠 별 오제곱 하거나 삼제곱 하면 되니까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돌아올 거거든요 어디로 오냐면 거기를 가기 전에 베이스를 하나 깔아놓고 가자고요 여기 두 번째 페이지 2번 찾아오셨죠 자 권리 변동이라는 게 방금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요건 어때요 권리가 그 다음에 변동된다 라고 했거든요 권리가 변동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이 뭘까요 이걸 궁금한 거야 왜 갑에 있던 집이 왜 을한테 넘어가죠 왜 갑에 있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는 소유권이 넘어오는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이유가 원인이 뭐냐고 원인이 매매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이 있죠 그 집이 원룸일 수도 있고 전세권일 수도 있고 전세일 수도 있고 자가 소유일 수도 있죠 그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그 집의 전세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샀어요 아니 주인하고 만나고 전세를 들었어요 아니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죠 즉 그게 뭐냐면 두 가지에요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법률 행위에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라는 게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매매를 통해서 내가 사고 싶은 거지 아니면 주진을 만나서 월세를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전세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난 이 집이 마음에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의도 이걸 우리가 생각이라고 생각 의사 생각한 대로 플러스 뭐가 돼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법률 행위라 그래요 그런데 원래 법률 행위를 검색창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한계 또는 수계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어봐도요 머리 지내려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냥 집에 갈 때 170번 버스 타야 되거든요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170번이 온 거야 사람이 너무 많아 다음 버스 타야 되겠다 할 수 있죠 다음 버스가 오니까 탔어 그럼 내 생각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탄 거죠 그게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를 도저히 이 일을 못하겠다 여러분들 나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어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때 실수했죠 그렇죠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게 다음을 기약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률 행위라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법률 행위라 그런다고 그런데 법률 행위를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다 뭘 쓴다고요 여기다가 계약이라고 하면 되는데 계약과 법률 행위는 반드시 똑같은 게 아니야 그게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법률 행위라는 걸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계약 이렇게 해도 된다고 편의점에 들어서 이 욕구르트 살까 이 욕구르트 살까 우유 살까 하고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런 게 법률 행위라니까 그걸 여러분들 오늘 법률 행위 했어요 안 했네 여긴 했겠네 하나 사 갖고 왔으니까 그게 매매잖아요 법률 행위 물건 가져오고 돈 주는 거 그렇죠 학원에 와서 등록을 한다 이것도 법률 행위예요 이 학원 갈까 저 학원 갈까 이게 법률 행위라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또 어떤 거냐 여러분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버지가 살던 집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야 근데 나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야 그럼 나는 받기 싫어 그 집 안 받고 싶다고 소유권을 근데 내가 외동이라고 그럼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내 의사와 상관없어요 법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률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건 의도하는 상관있다 없다 없어요 내 생각과 상관없다고 법의 규정에 따라서 플러스 뭐예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럼 여기 법률 규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뭐라고 그랬죠 법정 법정이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물어볼까 지상권이라는 거하고 법정 지상권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차이점은 뭘까요 지상권하고 법정 지상권하고 지상권이 뭔지 몰라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차이점을 물어본다고 그랬더니 뭐예요 법정으로 돼 있죠 여기는 법으로 정해진 지상권이고 여기는 뭐겠어요 그러면 의도 의도 약속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나오는 지상권이라고 여기는 법률 행위 지상권 여기는요 법정 지상권이요 법정 법으로 정해진 지상권 그러면 저당권 이렇게 나올 때하고 법정 저당권 이렇게 나올 때 차이점은 뭐예요 이건 약속에 의해서 법률 행위 얘는 법으로 정해진 저당권이죠 이걸 뭐 굳이 외우고 자시고 뭐가 필요 있겠어 이런 것들은 자체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률 행위는 자 법률 규정은요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다고 권리 변동에서 그럼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볼펜이 있죠 연습장이 있죠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이 있죠 그 법률 행위로 법률 행위로 취득한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 거예요 법률 행위겠지 매매계약 같은 거 내가 문방구에 가서 볼펜 하나 사야 되겠다 내가 생각한 대로 산 거 아니에요 그게 법률 행위라고 두 개밖에 없어요 권리가 발생되고 소멸되는 거 엄청 많을 것 같아도 두 개로 규정이 된다고 근데 법률 규정은 다툼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법에 규정된 거니까 근데 이 법률 행위 의사표시는 그죠 다툼이 생길 수 있죠 난 이렇게 이야기했어 너는 이렇게 이야기했어 계약서 봐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 변동 다음에 들어오는 목자가 바로 법률 행위예요 이게 법률 행위를 그래서 보는 거야 제가 이건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넘어온 거라고 자 이제 봐볼래요 2페이지 자 법률 행위 보이죠 여기예요 법률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 써져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요 의도 동그라미 의도 요 의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의사 표시라 그래 다른 말로 뭐예요 생각 생각한 대로 뭐가 되는 거야 효과가 효과 동그라미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면 법률 행위예요 그런데 법률 행위의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보이시죠 자 이제 갖다 놓고 이걸 넘어갈 거예요 테마 2번으로 와보세요 넘어오실래요 테마 2번 찾았나요 거기 오면 아까 별표시 한 자리 프린트가 몇 페이지예요 거기가 페이지는 6페이지를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41번으로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 단독 행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단독 행위가 단독 행위가 중요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빨간색 하면 좋을 것 같아 박스에다가 이렇게 여기 이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단독 행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신가요 자 그럼 이 단독 행위를 좀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이 타임을 지금 넘어가는데 조금 더 할 거예요 원래 50분 수업하고 끝나는 건데 제가 좀 약간 길게 해서 한 1시간 10분 정도씩 할 거예요 알아듣나요 내가 말수가 느리기 때문에 한 1.4배속 1.5배속 들어도 다 들려요 동영상으로 봐도 저 말 느려요 빠르지 않아 근데 민법을 내가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한다고 해서 민법이 쉬운 건 아니에요 민법은 하루도 10분이든 20분이든 꼭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감각만 유지시켜달라 나머지 점수를 내는 건 내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학계로는 항주원 선생님이 책임을 질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 지금 법률 행위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이걸 지워볼게요 이렇게 안 써도 돼요 들으세요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법률 행위는 지금 종류가 나왔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봐볼게요 갑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 의리한 사람하고 뭘 할 거냐면 혹시 임대차 계약을 맺을 거거든요 얘가 청약을 했어요 누구한테?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야 보증금 얼마에 월세 있잖아 얼마를 주고 2년간 내 집에 살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뭔가를 제시하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고급지게 청약이라 그래요 청약 그럼 여러분들 이제 편의점에 가면 요구르트 있죠 빨간색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있어요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껍딱이 다른데 그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좋아요 요구르트가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의사선생님이 그래요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알겠죠? 바나나 위에는 바나나가 안 들어있는데 이 요구르트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르트가 가성비가 아주 높아요 농담이 아니라 그걸 하루에 한 잔씩 드세요 그러면 유산균 먹는 것보다 그게 나아요 이게 천원짜리 그럼 이게 청약을 했죠 그럼 이 친구는 뭐라고 할까? 야 월세 너무 비싸야 그러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잠깐 여기는 월세라고 썼죠? 근데 앞으로는 월세를 뭐라고 쓰냐면 차임이라고 할 거예요 차임 그럼 얘가 월세가 너무 비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옥신각신에 두 개의 의사가 대립된다고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가 대립되죠 대립되다가 결국은 그래 알았어 하고 얘가 뭘 하는 거야? 승낙을 했어 그럼 청약과 승낙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뭐가? 계약이 되는 거야 여기서 질문 계약이 뭐예요? 계약이 계약이 뭐냐고 두 개의 의사가 계약이 두 개의 의사 표시가 연상법을 쓰는 거라고 청약 승낙 두 개잖아요 플러스 대립이 돼 대립이 되다가 뭘 찾는 거야? 하나에 합의점을 찾는 걸 계약이라 그래 이게 돼요? 매도자는 비싸게 팔고 싶죠 매수자는 싸게 사고 싶죠 그럼 두 개가 대립되잖아요 의사가 합의점을 찾는 거지 그걸 계약이라 그래요 나중에 가서 계약이 뭐니? 하고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사고 파는 것만 계약이 되는 게 아니야 임대차도 계약이잖아요 그럼 이거 사고 판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계약은 뭐야? 두 개의 의사가 대립되다가 합의점을 찾는 걸 계약이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에 보니까 앞에 뭘 써줘야 돼? 여기다 임대차라 그래요 왜 이걸 임대차 계약 그런다고 그럼 임대차는 뭐예요?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고 대가를 지불했죠 그리고 그 물건을 돌려주는 걸 임대차 계약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제주도 놀러 갔더니 렌트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자동차 빌려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 그걸 뭐라고 해요? 임대차 대가를 지불하니까 뚝섬에 가서 뭐라고 써요? 자전거 빌려 타가지고 한 시간에 만 원 주고 탈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임대차예요 근데 자전거 빌려준 친구가 음해 내 깨벅쟁이 친구야 일명 불할 친구 그럼 뭐라고 하겠어? 돈 받아? 그냥 타 그냥 타 공짜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용대차라 그래요 돈 받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사용대차는 공짜 공짜 내가 이분한테 뭐예요? 볼펜 빌려줘 빌려주면서 써 사용해 끝나고 돌려줘 끝나고 써 임대차야 사용대차야 몰라 나는 사용료를 받고 싶어 그럼 뭐예요? 임대차 공짜야 그럼 뭐예요? 사용대차라고 임대차와 사용대차 그거라고 그럼 지금 월세 주기로 했죠 그럼 이 계약은 이해 됐죠 이제? 두 개의사가 대립되다가 합일점을 찾는 거죠 그런데 약속을 했어 이 사람 의리라는 사람의 채무가 뭐야 의무가 월세를 줘야지 차임을 근데 이 차임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월세 두 번째 분세 분기별로 주는 거 세 번째는 연세 연세 1년에 한 번 주는 거 토지는 지금 토지임대차는 연세예요 건물과 사무실은 보통 월세나 분기별로 내요 월세도 내긴 하지만 이걸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오피나 주거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월세 월세 이렇게 입이 붙어 있는 거지만 앞으로는 차임이라고 하셔야 돼요 임대차의 차임 알겠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차임을 이익이 연체를 했어요 얘가 이 길을 안 줬다고 그럼 왜 이 기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기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은 이 두 번이라는 의미예요 두 번 그럼 이건 이 세 그게 이 월세가 아니라 월세로 치면 두 번인가 두 달 안 준 거지 월세를 월세니까 그럼 분기로 내면 분세는 뭐겠어요? 여섯 달 1분기가 세 달 1분기가 세 달이니까 제 말 안 하나요? 알아듣죠? 연세는 몇 년 안 준 거야? 2년 안 준 거지 2년 1년에 한 번이니까 연세니까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 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기를 안 낸 거지 그럼 누가 기분 나빠라고 그래요 당연히 갑이 임대인 기분 나쁘지 그럼 임대인은 뭐라고 하겠어요? 임대는요 야 너 왜 월세를 안 내냐 빨리 내놔 그러겠죠? 그래서 안 줘 그럼 야 기분 나쁘니까 얘한테 뭐라고 그래? 나가 그런다고 나가 이 나가가 뭐예요? 고급지게 이걸 앞으로 해지라 그래요 해지 그럼 나가라고 하면 을은 아무 말도 않고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자 일방적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죠 하나의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되지 않아요? 이걸 단독행이라 그래요 단독 단독은 의사표시가 몇 개? 하나 계약은 두 개 의사가 대립되다가 합일점을 찾는 거죠 제 말 이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돼 나는 공부할 때 그게 생각이 났어요 자 아까 갑이란 사람은 을에게 야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주고 2년 살래? 물어봤죠 그럼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하나지 갑의 의사표시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 단독행위 아닌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잘 알아들어요? 나는 궁금했던 거지 하나의 의사표시를 단독해라면서 근데 을이 승낙하지 않는 이상은 임대차 계약은 성립될 수가 없어 그럼 하나만 가지고는 효과가 발생이 되지 아니한다면 단독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그냥 무조건 의사표시가 그냥 무조건 의사표시가 하나라고 해서 단독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 가지고도 효력이 발생이 되어야 이걸 단독행위로 취급을 한다고 제 말 알아듣나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이 친구가 지금 두 번 월세를 안 받았잖아요 기분 나쁘지 그럼 갑은 자기 집 욕실에서 세면하면서 기분 나빠 너 나가 너 나가 하면 얘 나갈까 안 나갈까요? 얘가 알 수가 없어 이 의사표시를 알 수가 없다고 그럼 이 의사표시가 얘한테 뭐가 돼야 돼? 도달이 돼야 돼 도달이 도달이 되어야 얘가 나가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그래 도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여러분도 내가 그랬어 유언서를 써 여러분들이 죽을 때 유언서를 쓴다고 그럼 하단부에다가 다른 거 쓰지 말고 그냥 요것만 써놔 민법선생한테 전 재산을 주겠다고 이해 돼요? 요거 딱 한 줄만 써줘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유언에 의한 증여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5월 1일 날 사망이 됐어 근데 이 유언서를 내가 5월 6일 날 알았다고 그럼 5월 6일 날 도달이 된 거죠 그럼 이 유서의 효력은 5월 1일 날이야 5월 6일이야 5월 1일이라고 그럼 나에게 도달되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이분의 재산은 내 거라고 도달이 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죠 이걸 상대방 없는 단독행이라 그래 그럼 상대방 있다 상대방 없다는 것은 사람이 있다 사람이 없다라는 개념도 되겠지만 도달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 의사 표시가 도달해야 되나 도달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걸 가지고 구별하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자 페이지 왔죠 6페이지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단독행이 동그라미 쳐봐요 빨간색이 아닌데 자 여기 단독행이 동그라미 그럼 한 개 동그라미 의사 표시에 따라 효력 발생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단독행이라 그래요 자 계약 봐볼게 계약 계약은 대립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그다가 합의 동그라미 다 들어갔죠 키워드가 보이신가요 오케이 그러면 단독행이는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나오죠 있는 거요 있는 거 위에다가 뭐라고 써요 도달 동그라미 쓰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없는 거죠 있는 거 없는 거 키워드니까 요건 도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올해 시험에 나올 때 이걸 조심해라고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시험이라고요 줄기합니다 이 시험이 그러면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건데 봐보세요 면제 보인가요 추인 철회 해제 한글인데 해석은 안 돼 그럼 저 이걸 알려고 굳이 뭐 검색창에 쳐다보거나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끝들이까지 갔다가 다시 오면 이 용어를 뒤에서 배우게 돼요 지금 몰라도 된다고 근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하나 정도는 외우고 가셨으면 한다고 자 그게 뭐냐면 유 유 동그라미 쳐봐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이 뭔지 모르지만 제자 동그라미 소유권 포기에 포기자 동그라미 치고요 옆에다가 뭘 써요 유 그 다음에 제 석은 뭐라고요 포기 이렇게 유자 재단법인 설립행위 포기 이 정도만 체크해놓으라고 그리고 넘어가 버리세요 무슨 뜻인지도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암기하는 거지 유언 유증이잖아요 유자잖아 두 개가 그 다음에 재단법인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뭐가 돼요 소유권 포기 포기 들어갔잖아요 이 정도만 체크해라고 이 정도만 그리고 큰 의미를 주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은 앞으로 배울 건데 매매 임대차 교환계약 보이시죠 이걸 전부 다 옆에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써놓기만 하세요 얘들은 전부 다 쌍무계약이에요 양쪽 다 채무를 부담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상계약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공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낙성이라고 해서요 낙성은 뭐냐면 승낙 승낙에서 승낙만 있으면 성립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또 하나가 불요식이에요 불요식은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매매할 때에 계약서 써요 안 써요 계약서 매매할 때에 계약서 쓰나요 안 쓰나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편의점에서 물건 사요 계약서 쓰고 왔나요 안 썼잖아요 마트에서 물건 살 때 계약서 써요 안 쓰죠 그거 매매거든 집을 사거나 땅을 살 땐 또 계약서 쓰죠 그건 나중에 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불요식이라 그래요 근데 반드시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건 요식이라 그래요 요식 근데 이건 불요식이라고 모든 계약들이 네 가지가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요 증여 보이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하나 더 쓴다면 사용대차인데 사용대차 그럼 증여와 사용대차는 이건 증여가 뭐냐면 커피를 두 잔 사갖고 와서 짝꿍한테 한 잔 먹어 공짜야 하고 주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공짜로 주는 거죠 그걸 증여라 그래요 증여 요게 증여세 증여세 비싸잖아요 아버지가 애한테 재산을 증여한다 반대급부가 없잖아 그럼 한쪽만 주는 거죠 한쪽 편만 준다 그래서 얘를 편무라 그래요 쌍무가 아니라 한쪽 편만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무상이 됩니다 무상 공짜로 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낙선 계약은 똑같아요 낙선 계약이고 얘는 불요식 계약인데 왜 이걸 미리 써놓냐면 간혹 가다가 증여와 사용대차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지문을 내요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시라고 요것만 큰 의미 부여하지 마요 여러분들은 요것만 외우면 돼요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만 외워가지고 오시고 상대방 있는 건 눈독 들이지 마요 아직은 여러분 거 아니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시간이 좀 넘어가니까 지금 요 채권위와 물권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요 오른 지문을 정리할 거거든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풀 거라고 순서가 한 테마가 아셨죠 요렇게 정리할 겁니다 앞에 OT가 조금 들어가서 15분 정도 10분이 들어가서 밀렸어요 좀 쉬었다가 연결할게요 쉬었다가 오세요 이제